쉐보레 쉐보레가 10월 한 달간 스파트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올해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스파크는 올해 들어 월평균 5천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누적 판매 대수 기준 경차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가고 있는 제품으로 고객의 성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올해 최대 구입 혜택을 마련하게 됐다. 이달에 스파크 구입 시 120만원의 현금 할인과 최대 60개월 4.9% 할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현금 할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최신형 김체 금치 냉장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할부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해준다. 선택 200만원 할인 추가 20만원 할인 최대 60개월 4.5% 할부 선택이 김체 김치 냉장고 추가 20만원 할인 최대 60개월 4.5% 할부 투키. 쉐보레가 준비한 200만원 상당의 최신형 김체 김치 냉장고는 다가오는 김장철과 맞물려 여성 고객의 선호도가 높으며 신혼 부부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쉐보레가 10월에 마련한 구입 혜택을 잘 활용하면 스파크 구입 시 최대 16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경차에 대한 유례없는 조건으로 제품의 우수한 상품성과 더불어 고객을 대려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올해 연말까지 제품의 판매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하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